13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네트워크와 행렬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고 직접 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은 네트워크로 신경망을 구성해 본다. 인공신경망이 결국은 노드와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인 그래프 이론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다이렉티드 그래프,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와 또 웨이티드 그래프, 가중치가 있는 그런 위한 그래프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각각의 인공신경망에서는 각각의 노드에서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그래서 계산 후에 총합이 활성화 함수와 함께 결과 아웃풋을 제공해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지는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런 중간층의 여러 단계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층을 통하여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이런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노드가 A에서 C로 갈 때 가중치, 노드가 B에서 C로 갈 때 가중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위안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행렬과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로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이것에 대응하는 그런 행렬을 찾아서 그래서 이 행렬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행렬의 연구로 완전히 바꿔놔서 이 네트워크만 봐서는 전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성질들을 행렬 우리는 이미 행렬은 더할 줄도 알고 뺄 줄도 알고 곱할 줄도 알고 행렬의 디터면트도 구할 줄 알고 행렬의 역행렬도 구할 줄 알고 행렬의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또 고유 벡타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유값들이 갖는 성질들 같은 걸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구글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5분 동안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노드들이 있을 때 행렬에 대응하는 다이렉트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글 검색 엔진 안에 쓰이는 그런 선형 대수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구글 검색 엔진에 쓰이는 구글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웹상에서의 서로 링크 클릭하는 그런 관계 데이터들로부터 만들어진 행렬 A가 인접 행렬 인시던스 매트릭스 H로 바뀌고 그거를 스토케스틱 행렬 S로 바꾼 후에 그 S를 이용해서 S와 E라는 단순한 행렬을 추가해서 MS 플러스 1 마이너스 M E를 구글 행렬 G로 정의하고 그때 M을 대략 0.85로 적용한 것을 구글 행렬이라고 소개했고 구글 행렬에 Largest Eigen Value와 Largest Eigen Vector를 Power Method 등을 이용해서 구해서 그 Peron Value와 Peron Vector를 이용해서 그래서 페이지랭크 Vector를 만들어낸 후 그것을 검색 엔진의 아웃풋으로 보내주는데 이제 활용했고 그것이 히트를 쳐서 구글 검색 엔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13주에는 신경망과 네트워크 또 행렬 사이의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주 차에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학습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